연평균 수익률 약 3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올린 디터 린치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켰다. 첫째 순이익 순이익 순이익. 기업의 순이익과 그 순이익 대비 주가 즉 per은 해당 종목이 좋은 투자인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결국 주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순이익이다. 둘째 부채가 없는 기업은 파산할 리가 없다. 투자자는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은 피해야 한다. 부채와 순이익을 잠깐이라도 살펴보면 손해가 나는 일을 피할 수 있고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셋째 바보 천치라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 이런 기업은 제품과 영업이 단순한 기업이다. 또한 강력한 경쟁 우위가 있어서 경영진의 실수에도 안전하게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회사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구루들의 투자법입니다. 이 책은 피터 린치, 워런 버핏, 도널드 약트만 등 투자 대가들의 투자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여러 투자 대가들의 원칙을 살펴볼 수 있어서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피터 린치의 투자 원칙 3가지, 2. 워런 버핏의 투자 방법 4가지, 3. 도널드 약트만의 투자 원칙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피터 린치. 종목 발굴에 대해 내게 가장 많은 가르침을 준 구루는 피터 린치다. 1980년대 피델리티 전설적 뮤추얼 펀드 매니저였던 피터 린치는 수천개 기업에 투자해 연평균 29%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의 베스트셀러 이기는 투자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은 내가 처음 읽은 투자서였고 투자 지식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나는 이 두 권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여전히 새로운 교훈을 얻는다. 피터 린치의 투자 핵심은 그의 인용구 중 일부를 살펴보면 설명할 수 있다. 1. 순이익 순이익 순이익. 기업의 순이익과 그 순이익 대비 주가 즉 주가 수익 비율을 per은 해당 종목이 좋은 투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단연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연방준비은행이나 실업률, 주간 업무 보고서 또는 유럽발 헤드라인 뉴스로 인해 한순간 주가가 휘청거릴 수 있지만 그런 잡음들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는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지금 일본이 어떻고 한국이 어떤지를 궁금해하지만 결국 주식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순이익이다. 사람들은 시장이 매시간 꿈틀거릴 때마다 돈을 걸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꿈틀거림을 움직이는 것은 순이익이다. 피터 린치는 모든 주식을 6개 범주로 분류한다. 1. 고성장주 2. 우량주 3. 저성장주 4. 경기순환주 5. 턴어라운드주 6. 자산주 마지막의 자산주를 제외하면 모든 기업의 주식은 순이익에 따라 범주가 정해진다. 고성장주는 순이익이 매년 20% 이상 늘어라는 기업이다. 우량주는 연 10%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이는 종목이고 저성장주는 순이익 증가율이 한자릿수인 기업이다. 경기순환주는 순이익이 경기순환에 민감한 종목을 의미한다. 턴어라운드주는 적자에서 벗어나 이익을 내기 시작한 기업을 의미한다. 피터 린치는 자산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업을 자세히 분석하기 전에 제일 먼저 순이익, 순이익 성장률 그리고 순이익과 관련된 가치평가 비율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순이익과 관련된 정보는 순이익 계산서에 다 나와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나는 내가 매수한 광섬유 종목들의 순이익부터 확인했다. 옴 리크의 2001년 연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1995년에 장립한 후부터 상당한 순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1년, 2000년, 1999년의 회계년도 말인 6월 30일에 발생한 순손실은 각각 8,040만 달러, 2,490만 달러, 350만 달러입니다. 즉 옴 리크는 항상 적자가 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적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도 이 주식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나를 비롯해 투자자들은 옴 리크의 순이익을 잠깐 확인하기만 했어도 옴 리크의 주식을 살 일은 없었을 것이고 회복하기 힘든 실수를 저지르는 사태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더 고민하지 않고 순이익 관찰을 내 투자 행동에 포함했다. 내가 사는 동네 뒤편의 광장에는 나란히 붙어있는 스타벅스와 비디오 대회점인 블록버스터가 있었는데 두 회사 중 어느 쪽 주식을 사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때는 2001년 10월이었고 나는 피터 린치의 좋은 대로 리서치도 할 겸 두 매장을 수시로 방문해 영업상태와 사람들이 출입을 관찰했다. 그러나 그냥 가보는 것만으로는 차이를 알 수 없었다. 두 매장 모두 사람들의 출입이 많다는 것은 매출이 괜찮다는 소리이기도 했지만 나는 블록버스터가 미래의 어느 날 넷플릭스에 의해 완전히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짐작도 하지 못했다. 결정적 차이를 알려준 것은 피터 린치의 순이익 순이익 순이익이었다. 스타벅스는 그때에도 순이익률이 높았으며 매년 30%의 순이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블록버스터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중에서 4년이 적자가 났다. 게다가 스타벅스는 부채가 거의 없었고 블록버스터에 비해 대차 대조표도 훨씬 튼튼했다. 결정을 내리긴 어렵지 않았고 나는 2001년 10월에 스타벅스 주식을 샀다. 그리고 2003년 3월에 65%의 차익을 내고 주식을 팔았다. 공부할수록 스타벅스가 고성장주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주식을 팔지 말았어야 한다는 후회도 하곤 한다. 기업의 수익성을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순이익이다. 이익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은 이익률이 낮은 기업의 주식을 이긴다. 이익률이 증가하는 회사의 주식은 이익률이 하락하는 주식을 이긴다. 따라서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비터 린치는 이익률이 낮은 기업보다는 이익률이 높은 기업의 주식을 선호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순이익과 매출액도 확인 안 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순이익입니다. 두 번째, 부채가 없는 기업은 파산할 리가 없다. 순이익, 순이익, 순이익이 기업의 수익성을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순이익임을 말한다면 부채가 없는 기업은 파산할 리가 없다는 대차 대조표로 드러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채 수준이다. 부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은 아무리 자산가치가 높아도 파산을 피하지 못한다. 기업의 부채 수준은 그 회사의 사업 성격 및 영업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큰 자본 없이도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부채가 많이 쌓일 가능성은 낮다. 버핏이 선호하는 종목 중 하나인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여기에 속한다. 반대로 어떤 회사들은 영업활동에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 집약도와 고정자산 비중이 높다. 광업과 유틸리티 분야 회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의 부채 수준에 따라 4가지 법류로 분류할 수 있다. A. 부채 없음. 부채가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은 기업을 의미한다. B. 부채가 약간 있지만 보유 현금이나 영업 현금 흐름으로 쉽게 상환이 가능. 대다수 기업은 대차 대섭표상 어느 정도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부채가 보유 현금보다 낮기 때문에 언제라도 쉽게 상환할 수 있다. C. 낮은 이자 보상 배율. 이자 보상 배율이란 영업이익을 부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은 3억 2천만 달러였고 이자 비용이 9천 6백만 달러면 이자 보상 배율을 구하면 320 나누기 90은 3.3이다. 저자는 이자 보상 배율이 적어도 10 이상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D. 부채 상환 능력 없음. 대차 대조표가 훨씬 부실한 기업들은 불경기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파산을 향해 가는 중이거나 이미 파산한 상태다. 이런 기업 중 하나가 샌드리지 에너지이다. 이 회사는 대차 대조표상의 부채가 높지 않을 데가 없었고 현금 보유액은 그에 비해 훨씬 적었다. 투자자는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은 피해야 한다. 샌드리지의 시가총액은 한때 120억 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 회사 주주들이 대차 대조표와 순이익을 잠깐이라도 살펴봤다면 손해가 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순이익 순이익 무엇보다도 순이익이다. 나는 호경기건 불경기건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의 최소 10배는 되는 기업에 투자할 때만 마음이 놓인다. 부채가 없는 기업은 파산할 리가 없다는 피터린치 말을 다시금 기억하자. 제가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자주 달리는 댓글이 그러다가 기업이 상패되면 어떡하냐라는 말인데요. 순이익과 부채만 확인해 봐도 회사가 상패당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 그게 두렵다면 지수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기업의 부채 수준은 기업 고유의 특성이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 즉 어떤 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훨씬 낫다. 여기서 피터린치의 세 번째 투자 핵심이 나온다. 3. 바보 천치라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 피터린치의 말을 다 옮겨 적으면 이렇다. 바보 천치라도 운영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하라. 늦든 빠르든 어떤 바보가 등장해 회사를 운영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보 천치라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제품과 영업이 단순한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제품을 더 많이 파는 것과 지금까지의 행동을 더 많은 시장에서 반복하는 것으로 성장하는데 제품 생산과 사업 결정에 딱히 깊은 통찰이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피터린치는 이렇게 말한다. 기업의 기본 사업을 이해하면 그 회사의 사정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것이 내가 통신위성이 아니라 팬티 스타킹 업종 또는 섬유광학이 아니라 모텔 체인 업종에 투자하는 이유다. 나는 사업이 단순한 회사를 선호한다. 누군가가 바보 천치라도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나로서는 플러스 요소다. 늦든 빠르든 어떤 바보가 등장해 회사를 운영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바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의 두 번째 유형은 강력한 경쟁 우위가 있어 경영진의 협발질에도 안전하게 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회사다. 맥도날드는 고객들이 바뀌는 입맛이나 니지에 대응하는 속도도 너무 느리고 너무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등 실수를 여러 번 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맥도날드는 요식업 영업실정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동일점포 매출이 3년 내내 내리막이었다. 그 몇 년 동안 CEO도 툭하면 바뀌면서 맥도날드는 누가 보기에도 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5년 10월부터 아침 메뉴를 하루종일 판매하기 시작했고 조리법에도 변화를 줬다. 2016년 1월이 되면서 동일점포 매출이 급상승했고 주가도 최고치로 치솟았다. 2007년만 해도 리서치인 모션과 맥도날드의 시가총액은 600억 달러 정도로 비슷했다. 같은 기간 동안 리서치인 모션은 여러 번의 판단착오로 시가총액이 90% 넘게 사라졌지만 맥도날드의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다른 시장에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에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강력한 경쟁 우위가 단단하게 보호해주는 기업을 골라야 한다. 이렇게 피터린치의 세 가지 투자 원칙을 봤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첫째는 순이익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부채가 없는 기업 적어도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바보 천치라도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의 구조가 단순하고 자본이 많이 안 들고 반복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식룡만이 코압입니다. 그리고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의 구매 태그를 사용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워렌버핏의 투자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내게 투자 방법론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면 워렌버핏은 사업을 이해하고 투자 철학을 가지는 데 영향을 주었다. 나는 버핏이 1950년부터 지금까지 동업자들과 주주들에게 쓴 편지를 다 읽었고 이 편지들은 사업과 투자 철학에 대한 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꿨다. 투자자라면 버핏이 한 다음의 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멋진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멋진 가격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버핏은 좋은 기업에만 투자해야 하고 그런 회사의 주식을 합리적 가격에 사야 한다고 말한다. 버핏이 젊은 시절에 한 개 기업의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장기 수익의 대부분은 멋진 기업을 매력적인 가격에 매수한 데서 나왔다. 시즈캔디와 가이코 보험회사 등이 이런 훌륭한 회사에 해당한다. 버핏은 60여 년 전부터 가이코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증권이라는 예칭으로 불렀으며 지금도 그 예칭은 여전하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1. 워렌 버핏이 말하는 멋진 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 2. 적정 가격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뒤에 이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1. 멋진 기업. 워렌 버핏은 멋진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1. 폭넓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혹은 경제적 혜자. 경제적 혜자는 기업을 경쟁사로부터 보호해주고 새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준다. 2. 경제적 혜자 덕분에 기업은 큰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이익률이 높고 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익률이 계속 성장한다면 그것은 그 회사가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표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경영상태와 실적이 가장 좋았다고 손꼽히는 두 회사인 애플과 구글 그리고 무디스의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자. 영업이익률이란 부채의 이자와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의 이익률을 의미한다. 영업이익률은 사업의 수익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척도이다. 아래표는 애플과 구글 무디스의 영업이익률이다. 애플은 대략 30%고요. 구글은 26% 무디스는 무려 42%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무디스의 영업이익률은 꾸준하게 두 회사보다 아주 많이 높았다. 2. 낮은 설비 투자 요건과 높은 투하 자본 수익률 자본 회전률이 낮고 투자 자본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본이 낮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다. 이런 회사는 사업의 순이익의 일부만 재투자해도 된다. 시즈캔디의 1972년 순이익은 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2015년까지의 누적 순이익은 19억 달러에 달했다. 더 좋은 점은 이렇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재투자 비용이 4천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버크셔 회사웨이가 지분 100%를 보유한 40여 년 동안 시즈캔디는 설비 투자 금액으로 4천만 달러만 필요했고 버크셔 회사웨이는 19억 달러를 벌었다. 시즈캔디의 설비 투자 나누기 세전 순이익 비율은 2% 남짓일 뿐이라는 의미가 된다. 투하 자본 수익률은 기업이 사업에 투입한 자본에 비해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많이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적도로 투하 자본은 주주 자기 자본과 부채의 합에서 현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투하 자본 수익률이 높을수록 기업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혜자와 필요한 설비 투자로만 따지면 무디스는 구글과 애플보다 더 나은 회사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장단기 주식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못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멋진 기업의 세 번째 특징인 성장이다. 3. 이익성장 다음 표는 새 회사의 매년 주당 순이익 즉 EPS의 성장률을 보여준다. 마지막 열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다. 그래서 애플은 평균 55%, 구글은 27%, 무디스는 19%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순이익 성장률은 애플과 구글이 무디스보다 훨씬 높았다. 두 회사의 높은 순이익 성장률은 내재 가치 즉 적정 가격이 올라가는데 크게 기여했다. 과거 10년 동안 애플이 주가는 거의 1000% 오르고 구글의 주가는 280% 오른 반면에 무디스의 주가는 80% 오르는데 그친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워렌버핏은 좋은 기업을 측정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폭넓고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 혹은 경제적 혜자. 둘째는 낮은 설비 투자 요건과 높은 투하 자본 수익률. 세번째는 이익의 성장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적정 가격. 내재 가치. 모든 주식은 해당 기업에 대해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서다. 그러므로 주식의 적정 가격은 그 기업에서 한 주만큼이 가지는 가치인 내재 가치를 말한다. 워렌버핏의 설명을 빌리면 내재 가치는 원론적으로 기업이 앞으로 남은 수명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할인된 가치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가치 투자자로 칭송받는 워렌버핏이지만 성장을 잘못 이해한 적이 꽤 많았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워렌버핏이 성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성장은 그가 멋진 기업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다. 가이코는 진정한 성장 기업으로 정의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가이코의 미래에 커다란 성장이 놓여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버핏이 말한 그 이유란 이익의 성장이었다. 그는 1992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성장은 가치 계산에서 언제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성장이라는 변수의 중요성은 무시해도 좋을 만큼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고 양의 투하자본 수익률을 창출한다면 내재가치도 같이 올라간다. 멋진 기업은 오랫동안 가치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주주들에게 더 높은 수익 창출력으로 보상을 해준다. 멋진 회사를 멋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이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다. 그러나 시장 여건이나 투자 규모로 인해 버핏은 가치 투자의 조건을 1977년에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서 1992년에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적정 가격으로 변경했다. 버핏과 다르게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대다수 투자자는 멋진 가격에 나온 멋진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이것은 소액 투자자들만이 가진 여러 장점 중 하나다. 3. 집중 투자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라 스무 번째로 좋은 선택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멋진 기업을 찾아내는 그 모든 힘든 일을 다 했다면 그 종목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종목은 20개는 고사하고 단 하나를 찾아내기도 대단히 힘들다. 그런데도 투자자가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스무 번째 선택에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을 실행하기는 쉽지가 않다. 또한 집중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만한 배짱을 가진 투자자도 많지 않다. 투자자가 자신의 리서치에 자신이 있다면 1951년 버핏이 가이코 투자에 그랬듯이 가장 좋은 투자 아이디어 하나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생각할지 모른다. 오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비한 보호책입니다.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면 분산 투자는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나 폭넓은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포트폴리오 집중 전략을 택함으로써 투자자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기 전에 그 회사를 더 강도 높게 분석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결과로 기업 고유의 경제적 특성을 투자자가 더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집중 투자 전략은 당연히 위험을 줄여줍니다. 집중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 비결은 기업 고유의 사업 특성과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야 투자자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확실하게 리서치를 하고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을 강한 신념까지 겸비한다면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다. 집중 투자의 조건은 배짱이 아니다. 버핏은 1993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다음 같은 말을 했다. 다른 한편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투자자라서 사업의 경제적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중요하고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5개에서 10개 정도 가진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면 전통적 분산 투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자 실적에 해가 되고 위험만 올라갈 소지가 큽니다. 그렇게 똑똑한 투자자가 왜 가장 좋은 선택에 다시 말해 자신이 가장 잘 이해하고 위험도 가장 적으며 이익 잠재력도 가장 큰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대신에 스무 번째로 좋은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버핏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최고의 투자 아이디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집중 투자의 중요한 장점은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이다. 버핏이 그토록 오랫동안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투자 경력 내내 집중 포트폴리오를 운영한 것도 큰 이유로 작용했다. 현재 버핏이 운영하는 주식 포트폴리오 규모는 1280억 달러가 넘으며 이 포트폴리오의 70%가 상위 5개의 포지션에 집중돼 있다. 합리적 가격에 거래되는 멋진 기업을 몇 개 찾아내고 여기에 집중 투자하는 일까지 다 마쳤다면 다음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내가 버핏으로부터 배운 핵심 교훈이다. 4. 인내하고 기다려라. 우리가 좋아하는 보유기간은 영원입니다.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하나는 차익이 나는 승리주를 너무 빨리 매도하고 실적이 형편없는 패배주를 고집스럽게 보유하는 것이다. 비터 린치는 이런 행동을 일컬어 화초를 잘라내고 잡초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멋진 기업을 합리적 가격에 투자하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면 그 주식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고 가치평가 비율이 합리적이라는 조건 하에 팔지 말고 계속 보유해야 한다. 워렌 버핏은 1998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적절한 보유기간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일부 보유한 뛰어난 기업이 경영진까지 뛰어나다면 우리 가장 좋은 보유기간은 영원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1. 내재가치와 매수가의 차이가 갈수록 근접해진다. 2. 기업의 내재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한다. 장기적으로 가치성장이 주가를 크게 견인한다면 당장의 주가는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워렌 버핏이 1972년에 매수한 시즈캔디가 단적인 예이다. 당시 시즈캔디 오너 가족은 3천만 달러를 원했지만 버핏은 2,500만 달러 이상은 치르고 싶지 않았다. 다행히도 매도자는 2,500만 달러의 거래를 받아들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버핏은 500만 달러의 차이로 인해 훗날 19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노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장기 보유한다는 생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도 좋다.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두고 리서치를 한다면 주가에 스며든 자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투자자는 기업의 질, 기업이 속한 산업의 질, 그리고 내제 가치와 같은 장기적 문제에 조점을 맞출 수 있다. 이 부분에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멋진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을 적정 가치에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면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그렇게 좋은 기업에 투자했다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투자 원칙이죠. 이렇게 투자하시면 절대 손해볼 리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널드 약트만의 투자 원칙입니다. 도널드 약트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경기순환에 민감하지 않은 좋은 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널드 약트만은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만큼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자기 이름을 따서 설립한 약트만 자산 운용이 2016년에 운용한 자산은 170억 달러가 넘었다. 약트만은 1980년대에 아메리칸 셔스 펀드의 펀드 매니저로 뛰어난 실적을 올리면서 명성을 쌓았다. 약트만의 핵심 투자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식을 채권처럼 보라는 것이다. 즉 주식에 투자할 때에도 채권처럼 수익률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의 투자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의 유형, 경영진, 그리고 투자의 기준 수익률이다. 1. 경기순환에 민감하지 않은 좋은 기업을 사라 좋은 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점에서는 약트만도 워렌 버핏과 비슷하다. 그러나 약트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경기순환에 민감하지 않은 좋은 기업에만 투자해야 하며 고객의 제품 재구매 주기가 짧고 제품의 사업적 수명 주기가 긴 기업에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제품으로는 치약이나 베이킹소다, 콘돔 같은 생필품이 있다. 이런 제품들은 매일 소비되며 금방 다 쓰기 때문에 얼마 안가 새것을 사야 한다. 게다가 기업들은 매번 신기술을 발명하지 않아도 되고 번번이 차세대 제품과 경쟁할 필요도 없다. 코카콜라는 똑같은 음료수를 수십 년째 팔고 있다. 제품 수명 주기가 그만큼 길다는 것이다. 워렌 버핏처럼 약트만도 성장에 필요한 자본요건이 낮은 기업을 선호한다. 자본요건이 낮은 기업은 성장하는 동안에도 차곡차곡 현금을 쌓을 수 있고 설비 투자가 낮기 때문에 차입이 크게 필요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사업 위험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 2. 경영진 경영진의 능력은 기업의 장기적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특히 바보천치 이상의 경영능력이 요구되는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더 커진다. 약트마는 경영진이 회사가 보유한 현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한다. 주주지향적 경영진은 몇 가지 행동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런 경영진은 일단 과도한 보상을 받지 않으며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아래의 분야의 순서대로 사용한다. 1. 재투자 경영진은 사업 성장을 위해 현금을 재투자한다. 2. 인수 필요한데 쓰고도 현금이 남으면 경영진은 인수를 추진해 사업을 성장시킨다. 3. 자사주 매입 그런 다음에도 남는 현금은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쓴다. 4. 남는 현금으로는 부채를 줄인다. 5. 마지막으로 배당을 늘린다. 5. 경영진의 능력을 파악하려는 투자자가 조심해서 봐야 할 부분은 경영자의 말이 아니다. 그들의 자본배분 방식이다. 오랜 법빛도 이거를 되게 중요시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회사에서 번 돈을 잘 투자해서 높은 투하 자본 수익률을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복리로 회사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기준 수익률을 세워라. 약트만이 장기적 성공을 거두는 핵심 요인은 자신만의 기준 수익률을 세우고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다. 그는 기술주 거품이 한창일 때에도 잠재적 수익률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기술주를 매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6년 금융시장에 거품이 잔뜩 꼈을 때에도 약트만의 현금 보유비율은 평소보다 높았는데 종목이 많아지면 기준 수익률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2008년과 2009년에 금융 거품이 터지면서 약트만이 오래전부터 매수를 원했던 주식들이 그의 기준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폭락했다. 그래서 그는 가진 현금을 몽땅 쏟아부었다. 이렇게 기준 수익률 원칙을 철저히 지킨 덕분에 그는 2008년 시장이 폭락할 때에도 2009년 시장이 회복할 때에도 시장을 웃도는 실적을 거두었다. 2008년 S&P500이 37% 떨어졌을 때 약트만의 펀드는 평소보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보다 11%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S&P500이 26.5% 상승한 2009년에 그의 펀드는 65%나 상승했다. 차곡차곡 쌓아뒀던 현금으로 바닥까지 떨어진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기준 수익률은 시장 상승기에도 하락기에도 투자자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상승장에서는 투자자가 고평가된 주식을 매입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망 역할을 해주고 하락장에서는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은가 절대로 말처럼 쉽지 않다. 시장이 오르기만 할 때에는 기준 수익률에 부합되는 주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계속 한 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시장이 상승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염없이 하락하는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보기만 해도 속이 쓰리다. 놓친 모든 투자 이익이 머릿속에 맴든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몇 년이고 이어질 수 있다. 매일은 아니어도 매달 수익률을 평가받아야 하는 전문 투자자에게는 견디기가 더욱 힘든 시간이다. 기준 수익률을 고수하는 투자자는 주가가 연일 새 고점을 갱신할 때에는 남들보다 수익률이 낮아진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약태만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훌륭한 실적을 거두었지만 그 후는 실적이 저조했다. 현금 보유를 늘렸기 때문에 그의 실적은 모든 현금을 다 투자하는 s&p500을 밑돈다. 지금은 법빛마저도 시장보다 수익률이 낮다. 하락장에서도 기준 수익률을 지키기는 마찬가지로 쉽지 않다. 어쨌거나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고 당신이 그 전부터 사고 싶었던 주식 중 상당수가 기준 수익률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자. 그러나 선뜻 매수를 하지는 못한다. 말 그대로 시장이 폭락 중이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은 원래 상승 속도보다 하락 속도가 더 빠르다. 거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오래 걸리지만 터지는 것은 금방이다. 매수하고 싶던 주식도 순식간에 하락할 수 있다. 지금 샀다가는 며치도 안가 10%, 20% 아니면 훨씬 더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지 않고 더 내려가기를 기다리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하락장 역시 견디기 힘든 시간이다. 여기서 고평가된 종목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또 너무나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기준 수익률을 정하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기는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단기 수익을 기꺼이 버릴 의지도 있고 그럴만한 여유도 있는 투자자만이 장기적으로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만약에 기준 수익률에 부합되는 주식이 하나도 없다면 리서치를 하면 된다. 저가로 떨어졌을 때 살만한 멋진 기업 목록을 만들어서 때가 오기를 준비하면 된다. 여기서 도널드 약트만의 투자원칙 3가지는 첫째 경기순환에 민감하지 않은 좋은 기업을 사라 그리고 경영진이 어떻게 자분 배분을 잘 하는지 잘 봐라 세번째 기준 수익률을 세워라 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좋은 투자원칙이죠. 자 이렇게 찰리티안이 지은 그루들의 투자법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대가들이 말하는 가치투자의 공식이구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 뒤에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거든요. 이번 시간 영상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